다른 슈퍼에도 물이 없다는 데가 있더라구 그러니까 지금 동키 호텔 상황을 내가 잘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이만큼 아는 거 보면 전부 다 물 샀을 것 같다 내일 태풍이 오는데 뭘 준비해야 됩니까? 물 첫째는 물 두번째는 전기가 끊겼을 경우에 전자렌지를 사용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는 비상식량 집에서 전기가 많아서 사용할 수가 없잖아 네, 가격도 좋고 아, 가격도 1000원은 없으니까 괜찮지? 그럼 이거? 이거에 결정하자 그럼 내일 태풍을 대비해서 동키 호텔에 들어가 봅시다 네 네 마します 슈킹 호주로 도로 이따 어어차 оп민즈 소가 어디다 오픈 오픈 は 아 아 아 지 미지 아름다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저기 지금 으아 오 미지 나 오 아니요 아 오 내장 예 오 오 오 오 오 아니, 없지 진짜 다 나갔다 물을 다 버리지 않고 없어서 마저 못 가고 어떻게 하시나요? 미니너알 월드와 미니너살부가 아침에 갈렸어요 아, 정말? 맞아요, 우리의 아픈 시간을 너무 길었었죠 뭐지? 진짜 괜찮았습니다 이건 influenza 큰의 진동 office isti Первgang 집사 저녁에 처음 봤을때 우와! 정말 나아 칼이 시켜버렸다 정말 나아 가라가라다 지금 봐봐 바라또다? 콩라멘 1개 남고있어 모두 칼이 시켜버렸어 난 그 후원깐가 뭐 조절이 맛있다 있구요 아 나도 사야지 나도 사야지 약간 그런 심리가 가져와서 하는것 같아요 이 궁중심리라는게 정말로 무섭다 무서워 진짜 궁중심리가 장난아니에요 다들 막 그냥 지난번에 태풍 왔을 때 치바가 엄청난 피해를 받았잖아 그런 피해가 없길 바랄 뿐이다 그냥 조용히 좀 지나갔으면 좋겠다 치바가는 지금 아직까지 복구가 안된 상황에서 또다시 태풍이 오니까 근데 여기는 좀 제발 그런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다 직격탄은 피했으면 좋겠다 직격탄 맞는데 내일 오후에 오후에 계속 직격탄 맞는데 직격탄 맞는데 피해가 좀 덜 했으면 좋겠다 무엇보다 전기가 끊기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진짜 전기 끊기면 아무것도 할 수 있어 전기하고 수도만 안 끊기면 그나마 나은데 있다 근데 수도도 그냥 물을 오늘 밤에 가서 받아놓을 거란 말이야 욕주에 그래서 수도도 조금 끊겨도 되는데 전기만큼은 끊겼으면 좋겠다 전기보다는 와이파이만 안 끊기면 된다 와이파이 내일 태풍이 오는데 휴업하는 가게들이 많다고 하는데 대충 휴업하는 가게들만 좀 알려 주십시오 이토요카드 그리고 타카시마야 야마다 랭키 아토레 그 정도 소프트뱅크 소프트뱅크 가게들 다 휴업 세븐일레븐은 합니까 편의점 같은 거 편의점 세븐일레븐 패밀리마트 로우손 편의점은 전혀 지금 현재로서는 휴업하는 소식이 없다 어 날아가다 어 내일 상황을 한번 봐봅시다 내일이 아니야? 아 무섭네 너무 너무 이러니까 좀 뭔가 스트레스를 받는다 군중 심리에 그 무서움이 있다 아이가 그런 것도 있고 근데 표정을 봐서는 전혀 스트레스 받은 표정이 아닌 것 같은데 어? 어? 지금 다 넣었다 아이가 자전거하고 다 날아가다 응 근데 좀 무섭다 무섭긴 진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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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문 깨지고 이러면 어떡할까 걷는다 솔직히 날아가다 어 깨지면 창문 잡고 있어라 뭐라고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몸으로 창문 막고 있어라 뭐라고 하하하하 근데 텔레비전에서 너무 때리니까 있다 아이가 너무 막 그래버리니까 사람들이 더 이상해지는 것 같아 좀 침착하게 있다 아이가 아 그니까 침착하게 좀 해야되는데 어? 일부 사람들이 침착하기로 유명하잖아 어 근데 이럴때는 진짜 너도 나도 침착해지지 않는 것 같아 사람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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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 것 같아 아 진짜 타재기래 진짜 하더라니까 타재기 제발 좀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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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만이라도 좀 침착하자 어? 하하하하 근데 동요 나도 동요 돼가지고 있다 아이가 어이 어떡하지 어떡하지 계속 있다 아이가 안절부절 못해가지고 있다 아이가 일할 때 자 1,2,3 이렇게 입을 하자 1,2,3 1,2,3 어쨌든 1,1